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준영입니다 국회가 셧다운된지 3일이 지났는데요 다시 돌아오신 언론인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의료계 파업 등에 대한 현안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당선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정부의 전공의 고발로 의료계 파업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의대 교수들도 고발 철회와 정부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덕분에 챌린지로 칭송해 놓았던 의료진들을 적으로 돌려놓고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격이라는 등 자극한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의사협회의 무기한 총파업은 절대로 안 됩니다 코로나19이기에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누란지위의 상황입니다 무슨 이유든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정부입니다 정부는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양측이 싸우는 동안 지금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너무 참혹합니다 정부는 내타시오 내타시오 내타시오라고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히 따져보면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매달 빠짐없이 방역에 역행하는 행위를 해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월 13일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스크 전면 수출 정단은 3월 초에야 시행됐고 4월 23일에는 감염병 전담병원 일부를 지정해지했습니다 5월 27일에는 해살양수산부에서 전국 267개 해수욕장 개장을 발표했습니다 6월 1일에는 소비 쿠폰 지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7월 24일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를 해제했고 8월 17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716억의 추경으로 발행된 각종 숙박 쿠폰으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것은 바로 정부가 주역입니다 정은경 본부장 홀로 외로이 방역에 투신했다는 것입니까 이런 가운데 2.5단계입니다 방역은 굵고 짧게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며 3단계도 필요하면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책 없는 선언에 갑작스러운 생계의 곤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방역조치와 함께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을 동시에 발표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급격한 패닉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방역을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이 몰리는 쇼핑몰이나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분산할 수 있는지 대책을 내놓아야 되며 취약계층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무료로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정부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 취임하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금이라도 전화를 걸어서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름에 빠진 전 국민을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